형님이 지금 겁먹은 게 다 느껴져요. 아 이걸 한 번도 안 해봤어요. 겁먹으시면 안 돼요. 네네네. 알겠습니다. 갈게요. 아주 쉽지 않죠. 그럼 아무나 하나. 액션. 언제까지 어깨춤을 준비할 거야. 오빠 물론 원샷이겠죠. 컷. 지금 하기 싫으시죠? 하기 싫으시죠? 이게 너무 지금 아기 바친 사람처럼 하고 계셔서. 광고잖아요. 지금 해야 될 멘트가 가장 오그라드는 한 번도 태어나서 해보지 못했던 멘트야. 이상민 씨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. 아유 고맙습니다. 아유 고맙습니다. 유세훈이 제법 한다 그치? 유세훈이가 제법 폼이 나네. 반샷 안 돼요. 반샷 안 돼요. 오케이. 됐어? 아유 고맙습니다. 아유 고맙습니다. 아유 고맙습니다. 형님 천의 얼굴이시네요. 하하하 fondo요 하하하. 아유 고맙습니다. 아유 고맙습니다. 하하하 eighth coher alley. 하하하하 Patreon 아유 여기 하하하하하하. 유치원 유치원. 어울린다. 어머머머. 형 이거 이렇게 해야겠다. 이건 끊어끊어 쓰는 거랑 아이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액션들을 다 할 건데. 아아! 아아! 엄마! 이것부터. 이것부터. 나는 나중에 커서 훌륭한 가수가 될 거야. 그리고 돈도 이따만큼 벌 거야. 이따만큼 벌 거야. 아이고 참. 아 진짜. 박계웅. 감사합니다. 액션. 엄마. 엄마. 꿈 얘기하는 거. 어? 꿈 얘기하는 거. 꾹꾹꾹꾹꾹 엄마. 감사합니다.